1,000으로 나왔어. 나오지지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997이 되겠지? 1,000으로 나올 거 아니야? 9를 1,000으로 날아봐. 9,000? 그렇지. 99 더해? 얼마야? 이게 얼마야? 190. 다음은 어떻게 돼? 198이고, 더 이상 얼마냐고? 1,197. 1,000 1,900 착착했다 7,900 9,900 이게 198이 아니지않나? 아 맞잖아 108이잖아 1170이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A2만 구하면 되겠지 A2하고 A3 A2는 9 곱하기 2개만 뽑는거지 조합이네 99 9 곱하기 99 그리고 3개도 있지않지 어떤 3개? 3개도 있지않지 그것도 입고 싶어 그건 이거도 크니까 그건 A2고 그건 A3고 A3고 미리 하자고? 응? A3고겠지 얘는 99은 1000 빼기 1이지 응 그니까 1000으로 나누는 마이너스 9지 얘도 1000 빼기 1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9지 응 그럼 이거는 팔구 팔구 싣겨도 되잖아 응? 치워볼게 치워봐 저기 치워봐 아 저기 치워봐 1000 빼기기니까 뭐 뭐 여기서 팔구 7, 8, 3, 107라면 8, 9, 107라면 8, 9, 107라면 그럼 마이너스입니까 9, 9, 107라면 그게 달래